기계로 그 기계 이름이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별을 배면서 동시에 이렇게 나달까지 다 모으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은 그걸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벼베기 하는 이유가 뭐죠? 논농사를 학교에서 짓는 이유? 다른 사람? 어 도연이 아 체험해 보라고 어 예지? 먹는 강냉이를 여기다 놔줘 우와 자 나온 민양년 나온다 민양년 나온다 어떡해 돌렸어 돌렸어 안 나와 안 나와 아우 아우 돌려 돌려 손으로 이렇게 돌려봐 손으로 이렇게 돌려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돌려봐 손으로 이렇게 돌려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돌려봐 아니 잘못치 아니 잘못치 보인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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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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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그만 됐어 옆으로 와 뭐 해야 돼?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arim